한국과 미국의 패션 트렌드는 생각보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미국 여성보다 귀여운 스타일을 더 자주 입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스타일 모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옷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 have noticed that fashion trends in Korea are very different from fashion trends in America. I think Korean women tend to wear more cute styles than American women. I think both styles are great. It can even be a great way to develop one's personal style. 첫 번째 소식입니다. All five passengers aborting the mission Titan submersible are believed to have died, according to Ocean Gate, the company that developed the submersible. The U.S. Coast Guard officials reported debris found indicating a catastrophic implosion of the vessel. 22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실종된 타이탄 잠수정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안경비대는 해저 1600피트에서 잠수정 덮개 등을 발견했고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중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CEO 스톡턴 러쉬의 부인이 타이탄이코에서 숨진 거부,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소녀인 웬디 러쉬라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슈도어와 아이다 스트라우스는 1912년 타이탄이코 1등석에 탔다가 비극을 당한 부부입니다. 이슈도어는 당시 메이시 스페카점 소유주였으며 승객 중 가장 부유한 이들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마지막까지 남아 다른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바닷속에 잠긴 감동적인 사연으로 유명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슈도어는 구명보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탑승을 거부했으며 그런 남편 곁에 부인도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들 부부는 서로를 꼭 붙은 채 가판에 선 모습으로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1997년 영화 타이탄이크에서도 이 부부의 최후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고기인 이른바 배양유계의 시판을 미국 정부가 처음 승인했습니다. 식품업계는 물론 축산업계의 충격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아울러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농무부는 21일 업사이드 푸즈, 굿미트 등 두 개 스타트업이 생산하는 배양육을 세포배양닭고기, 즉 셀컬티베이티드 치킨이란 이름으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시판 허용은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들 업체는 세포배양닭고기에 판매해 필수적인 식품 안전성을 시포모약국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배양육은 동물에서 채취한 세포에 물, 소금,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공급하고 생물 반응기에서 세포를 증식해서 만듭니다. 다진 고기 형태여서 햄버거용 패티나 소세지 등으로 가공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도축이 필요 없게 됩니다. 테스트 판매를 거쳐 상품성을 키운 다음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시중에 유통한다는 게 업체의 보관입니다. 지난해 배양육 산업은 가치가 2억 4천7백만 달러로 평가되었지만 2030년에는 25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윈티비 한 뉴스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두 번 인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FOMC 위원 대다수가 연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두 차례 더 단행할 것임을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또 파월 의장은 긴축 속도가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며, 앞으로는 온건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개인 소비는 늘었으나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둔화했고, 금리 인상이 기업의 투자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점차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한 뉴스입니다. 기아 아메리카와 삼성, SK그룹, 블라인드가 미국 매체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올랐습니다. 타임 100대 기업 중 혁신자 부문 대표로 기아 아메리카 미국 법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체는 지난해 기아차 구매자의 60%가 새로 유입된 고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은 거물 기업에 올랐습니다. 매체는 삼성은 스마트폰 트렌드 세터라며,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선두에 섰다고 전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애플은 내년 이후에야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그룹에 대해서는 미국산 전기차 배러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SK는 현대그룹과 함께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배러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라면서, 이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직장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블라인드도 이름을 올렸는데, 익명으로 활동하는 검증된 전문가들의 포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윈티비 한 뉴스입니다.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메타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격투기 시합을 하기로 해 눈길을 끕니다. BBC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에 저커버그와 격투기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를 본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치를 보내달라며 응수했습니다. 올 39살의 저커버그는 이미 종합 격투기를 배우고 있고, 최근 주지수 경기에서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 SNS에 격투기 영상과 사진을 다수 게재할 정도로 격투기 매니아로도 꼽힙니다. 머스크는 답변을 통해 베가스 옥타곤이라고 밝혔습니다. 옥타곤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종합 격투기 단체,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 시합에 활용되는 경기장입니다. 머스크는 상대를 안아 공중으로 내던진다는 등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두 억만장자 기업인이 실제 링위에 오를 경우 누가 이기든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윈티비 한 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여고 졸업장 수요식에서 자기 차례가 오자 흥겹게 몸을 흔들며 무대로 올라가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교장이 졸업장 수요를 거부했다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NBC에 따르면 압둘라만이란 학생이 무대로 올라갈 때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거나 손뼉을 치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김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 영상을 보면 그녀는 졸업을 자축하고 싶어 그리디 춤을 추면서 무대로 올라갔으나 교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교장은 졸업장 수요를 거부하고 바닥에 놓인 바구니에 졸업장을 던졌습니다. 그 학생은 행사가 끝난 뒤 무대 밖에서 졸업장을 건네받았지만 춤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뿐인 졸업식을 망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압둘라만 외에도 다른 3명의 학생도 비슷한 행동을 한 이유로 무대 위에서 졸업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핫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전화 847-290-8282번입니다.